바로 플라이 캐릭터는 이게 낫고 근데 저 이거 처음 찍은 잘하는 거예요 처음 찍은 아니지만 딱 몇 번 해봤지만 친구 폰으로랑 근데 깐지 오늘 오늘 저녁 한 지금이 지금이 9시 2분이죠 한 8시 몇 분? 그쯤에 깔아갖고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8시 8시 몇 분쯤 해갖고 계속 플레이를 해서 이 정도 실력이 된 거거든요 저기 설정은 멈추기 같은 거네 들어가서 멈추고 들어가서 멈추고 저기 앞에 모자 중요해요 저거 이벤트예요 이벤트를 하는데 단 5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걸 하면 좋은 게 얘는 좋죠 그냥 괴를 하면 좋은 게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여기도 짜증 나 퍼펙트 아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대만 오케이, 23개 어, 22개 22개만 더 얻으면 되고 아우, 두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요 호호, 21개 21개만 더 얻으면 된다 물고기 예뻐나 이 파란 물고기는 더 많이 줘요 아니 빨간 물고기지 거기라 21개만 더 두면 되죠 게다가 이거는 하트 없어도 되거든요 뭐 하는거 20개 하트감된게 없어도 되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요 길 건너 친구들인가 길 건너 친구들인가 그거랑 하면 되게 편리하거든요 저 친구랑 친구랑 만나면 데이지님 데이지님이나 땅콩님 만나면 저랑 한번 실력 겨뤄보자고 한번 해볼거에요 셧뜨헉 난 왜 이것만 하면 죽냐 케릭터 뭐 케릭터 이런것들은 다 빼야되고요 얘는 이제 2000개 정도만 담아되고 20000개 뭐 영이 먹기 하나 둘 3, 5, 6 일시핑 1000만 으으으응 10만이다 아 비이브 시원하지나 저는 여기서 제일 갖고 싶은 게 이건데 특점 보너스 이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특점 보너스 500금액 무료 피씨로 받아가세요 아닌가보요 어이쉬아 잠만 좀 못 봤어 아휴 나 못 봤어요 꾸미기에 들어가면 머리띠 미식축구 모자 피자모자 안경 바이킹모자 산타모자 눈사람 밀크팬 여기서 웃긴게 눈사람이거든요 패션안경 헤드폴 영웅모자 산타모자 실크헤드 해적모자 해적덕수염 이거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얘는 근데 아직 저는 못썼고요 얘는 제일 웃긴게 꽃은 좀 예쁘거든요 눈이어서 그 박진에게 띠띠띠 볼트 아이고 그거 막 심지에서 보지말라고 이래놓은 거 있잖아 그거 야하다고 이래놓은 줄 알았어 흡 해적여행 아 나 쟤는 온갖 잘난척을 하네 어? 장어신는 고양이 핀? 아이씨 넌 밀렸어 흠 너는 뭐 이미 많이 붙어져있으니까 사슴뿔도 얘는 무료로 줘야겠네 안주면은 뭐야 이게 프로펠러 하이 봐봐요 저 프로펠러를 달고 야 난 법사당 왕관 난 왕이야 오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이거랑 이거 좀 어울린다 오 막 심 아이고 나 샤르 나왔습니다 확성기 나 확성기야 라는 것 같죠 저는 지금 얘랑 얘 얻었는데 얘랑 아니 얘랑 얘 얻었는데 얘는 기본 캐릭터고요 얘는 그거 그 조화연 누르면 나오는거 이건 특정 보너스 이거죠 다음에 얘는 5천 5천 개만 있으면 돼요 2천 개만 더 있으면 되고 얘로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달라진거는 없는데 캐릭터만 핑글 한 10개씩 먹으면 얘가 돌아요 근데 10개씩은 20개인가 좋았어 아 거의 다 먹었는데 아 이거 안좋다니깐 그래도 그거 없었어 다행이네 그 모자 그거 진짜 저거 타면 못봤잖아요 제가 아는 그 보드타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는 받을 수 있거든요 위에서도 나이스 물고기 뻔해서 이젠 안 죽을거에요 이야 죽지 않고 말테다 나이스 19개 남았다 기억력 좋죠 칭찬들고 싶은 1인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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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죄송해요 저희 아빠가 그거 하라고 어 이거 왜 일본어로 바뀌었냐 아 아 아 나 밥은 가비 아야 나는 난 더 진다 최롤라이라 19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 봐봐요 다음보단까지 19개 남았잖아요 한 번에 스물 스물 개 3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열아홉 개 막막해 보이지? 한 손을 플레이할게요. 한 손을 플레이하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긴다. 자 진짜로 한 손 두 손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손이어도 나오지만 나 미 떨봐 나 죽고 싶어요. 미떠리박드 너 듣구양 미떠리박드 미슈저이 박슈 한 손을 플레이한다. 그것도 까맣게 잊은 채 언제 열 여덟개다 빰빠라 최고 기록 달성한다 진짜. 이걸로 좋은거야. 두 손으로 플레이하려고. 자 점프정도는 간단히 해주고 물고기는 많이 안먹어도 되니깐 꼭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점프도 타이밍을 맞춰야돼 좋았어 안좋아 진짜 1443 넘어 본다 진짜 이럴려면 맵이 좋아야돼 맵이 가면 갈수록 다 다른 맵이 나오잖아요 18개 남았고 근데 맵이 좋아야 잘게 이번엔 맵좀 좋은듯? 벌써 430 아니 500갖고 이쪽에 보면 점수가 있죠 이쪽에 보면 점수가 있죠 어디까지 아니 점수가 아니라 어디까지 갔는가 나와있죠 뒤로 뒤로 이제 16개 남았어 이제 16개 남았어 이번엔 맵이 지리가 좋은데 뭐 이번엔 맵이 지리가 좋아 이번엔 지리가 좋았어 그때는 지리가 안좋았고 그때 여기는 꺼내지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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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냠냠이가 옆에 있으니 한손으로 플레이할 수 밖에 한손으로 플레이하면 두손으로 플레이하다 한손으로 플레이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서로 절정하게 감아줍니다 하고 인사하는거 봤죠 15개 15개 남았다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데 나 나의 실력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가도 될거 되기는 한데 근데 아휴 죽었네 천만 더 먹으면 돼 아니 백몇개만 더 먹으면 돼 그러면 자 이제 진짜로 백개 모아본다 백몇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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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팔십일개 모아보자 진짜 천개는 안되는데 백팔십 사개는 될 것 같다 백팔십사개 정도는 될 것 같다 백팔십사개 정도는 될 것 같다 오케이 물고기 상자 백팔십사 개나 벌어 백팔십사갠 백팔십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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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팔십사갠 연락 백팔십사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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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게 벌써 끝